바로 블랙 유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블랙의 유광 처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밑에 쪽에 커다란 화면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위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간과 날짜와 지금 스마트폰에 이 상세 설명까지도 이렇게 딱 뜨고 있는데 이게 바로 LG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세컨드 스크린 기준까지 해서 자주 쓰시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위에다 띄워놓으시면 그때그때 쉽게 쉽게 편하게 사용해보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컨드 스크린까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화면 사이즈가 5.16 아주 아주 커다란 대화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검색하더라도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분 지금 외부에 물리적인 버튼이 없는 거예요. 깔끔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정지영상, 동영상까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DMV 기능, 여기에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모두가 들어가 있는데 앞쪽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화소수가 1,300만 화소예요.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까지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 블랙의 느낌까지 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한 번 더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가져가시는데 오늘 기기값이 0원, 정말 알뜰한 요금제 쓰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공짜폰입니다. 공짜폰이에요. 공짜폰이에요. 아마 저희가 KT방송을 진행하면서 기기값 0원, 공짜폰 방송을 진행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통화요금만 내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 여기 통화요금제도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최저요금제로 준비했습니다. 328 요금제인데 발휘가예요. 집전화, 이동전화, 전통신사 모두 다 무제한입니다. 여기에 문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기본 제공을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휴카드를 준비했는데 제휴카드까지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달 7,000원에서부터 15,000원 할인이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16만 8,000원부터 36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은 요금제, 최저요금제 비용만 지불하시면 이 기기는 아예 공짜입니다. 0원이에요. 기기값 0원으로 해서 LTE 최저요금제까지도 준비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이 시간 무료 상담 신청만 받는다 보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보셨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선택 2번, 거기 선택 1번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 삼성의 스마트 폴더폰까지도 준비를 해드릴게요. 요즘 시중에서 폴더폰 찾기 진짜 귀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어렵게 물량 확보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폴더폰임에도 불구하고 3.8인치의 대화면을 자랑을 해드릴 거고 넓은 키패드 들어가 있어서 전화하실 때, 문자하실 때 키패드로 너무 좋아요. 거기에 터치스크린 다 되고요. 심지어 인터넷 반응속도, 쿼드코어 프로세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일명 카톡폰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그 이유가 아래쪽에 바로 카톡과 연동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보이시죠? 이거 딱 누르시면 바로 카톡이 실행이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 폴더폰까지 삼성이 자랑하는 삼성의 갤럭시 폴더폰으로 준비해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폴더폰 선택해보시죠. 역시나 최저요금제 12,100원 요금제로 제안해드릴게요.